10주년 특집 10주년 특집은 해외에 있는 시청자 팬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살다 많이 설렙니다. 누군가 만나러 간다. 누구야? 조심해서 한다고? 아... 아... 그냥 고마워 편지 감사합니다. 엥글리시 블랙파스트 맛있죠 형님? 쿠바 가면 아무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쿠바에서도 설마 밖에서 자기 하려고? 위험한데 비행기는 어떻게 날지? 비행기는 어떻게 날지? 참... 이 무겁게 납니다. 날 때마다 신기해요. 도착... 20분 전입니다. 20분 전. 6시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카자흐스탄에 우리 일과길 팬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내 머리 세트니 7시간 동안 잘 버티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좀 반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머리도 좀 했어요. 딱 도착했을 때 우리 팬분들이 지금 많이 막 형 아마 공황 마비될 수는 있어요. 공황 마비될 수 있어요. 공황 마비될 수 있어요. 뭐야?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왜 아무도 없어요? 뭐야? 뭔가 이런 사람한테! 뭔가 이런 사람한테! 기대했어요? 팬이 때려요! 팬이 어마어마한다며!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풍선 뭐 자기 때네요! 여기 우리 뭐 있다며! 한 명 넘는데로 왜 왔어? 없으니까 찾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카자흐스탄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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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뭔가 낯설다! 뭐해? 카자흐스탄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민망하네! 팬 없어요 팬 분들? 저희도 이 정도로 안 계시죠?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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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 팬 여러분이 잠시 안 나온 대신 환영의 의미로 사과를 드릴 텐데요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현지 말로 사과의 할아버지 사과의 시조라고 해서 환영의 의미로 이 카자흐스탄에 사과를 드릴 텐데요 카자흐스탄 사과요? 네! 아 이거 카자흐스탄 사과요? 네네! 아무튼 하쿠시스탄 먹어도 되죠? 아무튼 하쿠시스탄 먹어도 되죠? 아무튼 하쿠시스탄 먹어도 되죠? 먹어볼까? 배불러요 나도 먹을래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먹으면 되죠? 다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아... 아... 카자흐스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넓은 나라고요 특히 카자흐스탄 옛 수도인 이곳 알마틴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요 텐산 산맥을 끼고 있어서 이 화려한 도심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진짜 몇 명 나와서 쫓다 가려도 죽을 줄 알았어 이거 아까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아... 나 그런데... 지금 뭐 번쩍번쩍 하는데? 아... 근데 그거 무슨 화면이었지? 와... 진짜 사랑... 아... 진짜 사랑이 온 줄 알았는데 아... 안 와? 집이야? 뭐야? 공사장 아니야? 공사장 같은데? 이게 뭐야? 집이야? 무슨 꿍꿍이야? 자... 죽여! 빨리 들어가! 뭐야? 뭐야? 왜 그래? 드린데 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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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 나오는 거 아니야? 불 켜야지 이제 아... 또 걱정했잖아 오우! 집 좋네! 오우! 어? 우리 옷 아닐까? 코트 같은데? 여기... 민박집 같은데? 들어갑니다 오우... 대박! 여기 우리만 있는 거야? 네 좋은데요? 집이? 아... 되게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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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왜 이렇게 커? 우와... 침대도 있어! 그... 아 불안해! 뭐 미션이라도 하나 줘봐 답답해 줄게 오우! 아 명품을 쓰네 아 그러네 나 진짜 많다 나 이 틴트가 굉장히 크니까 집도 크래 알 마티는 뜻이 뭐라고 했죠? 사과의 시조 사과의 시... 시야 사과의 할아버지, 사과의 시조인데 저희가 아까 환영의 의미로 사과를 드렸잖아요 김종민 씨 갖고 계신가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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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갖고 계신 김종민 씨는 사과를 갖고 계신 김종민 씨는 사과를 갖고 계신 김종민 씨는 실내치침 확장합니다 오우!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아 아까 여기 내려놓으셔가지고 할아버지를 계속 갚고 있어야지 너 눈물에 주머니 넣고 있었어 야 이게 언젠간 먹으려고 해 야 이거 여기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차태현 씨랑 정준혁 씨가 야외 취침 후보자고요 둘 중에 한 분만 야외 취침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텐트가 쳐져 있고요 잠자리 복불복은 사과 쪼개기인데요 먼저 쪼개신 분이 실내치침을 이게 잡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 어 어 어 준비하시고요 시작 시작 뭐 afflictions 찍을 준비하세 어 아 쟤아 쟤아 나가 나가 카자흐스탄에서의 첫 야외지침은 정준영 씨로 아아 삼성 카자흐스탄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게 오일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수수수 하더라고 아아 머리가 안 닿을 때까지 망칠 수 없었다 아 이거 머리가 망칠 거라고 했잖아 아아 아아 저한테 저 이 밑에 쭉 잡아줘요 여기로 붙여야 해요 아 머리 때문에요? 네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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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끌고 가야 돼 내가 알았어 으악 아아 자 내가 또 뺀 분들 많아야 돼 내 피부 건조할 것 같아 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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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지? 이게 왜 패키야? 운형 부스터했으면 좋다고 운형 부스터했으면 좋다고 운형 부스터 운형 부스터 많이 부었다 야 나 이거 타고 났어 아아 저을 볼 때 느낌이 어때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응 괜찮다 하하하하 갈게요 음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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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당연히 없겠죠? 도둑 안 오겠죠? 하하하하 으악 잘 짜요 러시아어로 잘 자요 가보라고요? 스파코이노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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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코이노이노치 굿나잇 콤룻 일단 많이 설레는다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만나러 가는거 까지 지지 한 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팬이 이때문에 투마를 왜 하는 거야? 한 번 여쭤보세요, 혹시 말 좀 들어보시죠? 아니 말 걸기는 좀 무섭게 보이셔서 다들 표정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거분내지 마요 화면에 가 있으면 얘네들이 뭐 찍는구나 아니니까 그럼요 Excuse me,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Korean famous seller We are... We are... You know Korea? Yes, Korea Korea? Who I come to? 반겨주세요 우리를 아 그래? Can I get on?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llo Hi Hola 감사합니다 Do you know... You know Korea? Korea Korea 첫인상 누가 좋냐고 셋 중에 Only one Only one You know You know Yeah, you know I can do it Yeah, you know Look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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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워서 마치 양평에 가는 것 같아요. 눈분해 가는 그런 길이에요, 지금. 근데 내일 낮에는 정말 엄청나게 변했을 거예요. 과연 내일 아침에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오리까사. 오리까사. 오리까사 소중한 것이야. 오리까사. 오라까사. 야 이게 약간 렌트하우스 느낌인데 이 집들을 다 가사라고 오네. 오, 올라오! 오, 올라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ironic. 오, 가사. 난다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좋았어요. 일단 집 마음에 들어.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설마 오자마자 그건 안 돼요 오자마자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근데 사람의 도리라고 하기엔 무도리잖아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분만 여러분 옆에 보이시는 이거? 여기서? 흔들리는데 자라고요? 이쁘라 여기서 잔다고? 저랑 준호 형이 자면 괜찮은데 형이 자면 최악인데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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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어지럽다 잠자리의 복불복은 마리아씨께서 가장 매력이 없는 한 분을 뽑으셔서 뭐말해요? 자!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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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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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베이비! 세컨드 베이비! 세컨드 베이비! 세컨드 베이비! 세컨드 베이비? 마케오! 세? 세? 뭐라고요? 세! 왜? 왜 2위냐고 물어봐요. 여기가 세컨드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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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에서는 어떤 남자가 더 매력적인지 호감도 첫인상으로 봤을 때 가장 1등인 분을 뽑아주세요. 헬테! 세컨드 베이비! 사이코! 세컨드 베이비! 마리야? 마리야! 내가 제일 인사.. 보자마자 내가 인사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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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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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 아임 고! 베이비! 마리야! 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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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 이유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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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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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삐진다고 얘기 좀 해주지! 바스루 바스루! 바스루! 원 모 유어 베이비! 헬테! 헬테! 그라마 얘보단 낫다! 오케이! 밑밥이 너무! 낫다 하시는 분을 우리 마리야씨가 약간!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세컨브랜드! 뭐야! restless encryption! 13 Congratulations! 에이 릿수 launches! 변 살살 부치면 파이 베이비! 아이 뇌 베이비! éis 뇌 베이비 충星eses't! 왜? 동근 잘생겼다 Why? 왜? 나의 애가 없네 넌 놀라잖아 너는 너무 풋내기야 애송이야 진정한 베이비가 감사합니다 마리아 우리 예쁜 외모 이린데 안녕 두번은 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 마리아 마리아 It's my bad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오, 마이 베이비. 그라시아스.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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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봐야, 첫날이 너무 안 좋아? 라라라라라라. 일부러 보고 잤나, 이러려고? 에이 베이비. 아유 슬립? 왜요? 왜요? 많이 불편해 보인다. 트윙클 트윙클. 이 스포. 하니 리셔 마이킹. 잘자 베이비. 안녕히 주무세요. 하니 리셔. 하니 리셔. 하니 리셔. 하니 리셔. 자유 시원. 아이고, 어이 빨리 춰 commonly. 하니 리셔. 레이비. 예, 대박이래. 이거. 나 이거. 예, 이거. 나름이 여기 노래인가봐. 좋은 노래. 수수이다 김밥? 여기 현지인가 보다 이거 현지 김밥 카자흐라스탄에서 김밥이 되게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카자흐라스탄 김밥이 유명하지 못한 그거 어떤 교수님은 누가 해주는거에요? 여기 현지인분이 아~! 왜 그러지 모르겠습니까? 뭐야 이게 아니라 자다가 이 가면 어어? 이러면서 자자고. 자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 깨는 거야. 자자 만져보고. 해결이 됐어요. 아까 자자 갖고 만나자. 김종민 씨의 팬을 만나기 전까지 안 까물까요? 카자흐스탄의 목적이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공항에서 아쉽게도 만나지를 못해서 오늘 카자흐스탄 핫플레이스로 이동해서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날이 좋네요. 네, 다행히 날씨. 우리 그. 와, 상와나. 또 뭐가 있을 줄 알고? 전화가에 사람 많겠죠? 뭔가 특이하다. 유럽과 동량같은 유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유럽 느낌이 있어요. 유럽 느낌이 있어요. 저기 있다 형? 저기 눈이 있네. 저기 눈이 있다고? 응. 산이 만년설이. 산이 눈이 계속 오라고요. 산기 때문에 안 보았는데 산이 막 오는데. 저기 눈이 쌓인 산. 여기가 거짓네. 뭐야? 거기죠? 와, 정말. 조금 더 봐라. 저긴 가지 말자. 여기는 못 가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차는 점점 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알죠? 여기야? 여기야. 사람이 이렇게 없어. 하프 플레이스 맞아? 사람이 없어. 지금 페리브 같은데. 프리미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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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카리에이다. 네. 오케이. 유, 미, 유, 미, 니노? 좀 반길 것 같아서 오늘 머리도 좀 했어요. 유, 미, 니노? 유, 미. 너네 하면 왜! 너네 하면 왜? 뭐 다 할 거야, 왜? 뭘, 이거 마. eter. 엔터테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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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들아. 제시아 Truck. 네 감사합니다. 조용하다, 도식아. 그지? 팟플레이스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너 외국 온 거 맞니? 이거 외국 맞나? 어. 피니, 우리 이제 뭐해요? 지금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돼? 이 프로그램 잘 뭉쳐야 하고 봐. 뭐 준비한 거야? 아, 여기서 뭐 준비한 거야? 저기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우, 쇼피해.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면 돼? 발이 안 빠진다, 발이 안 빠진다. 아, 이게 뭐야? 와, 최악이야. 미치겠다. 이거 지금 이거 카자흐스탄 러시아인가? 코토포로? 코토포로? 야, 너 빨리 SNS 이거 러시아 이쪽은 안 하네? 그래야 돼, 좀 해봐. 무슨 생각 올려야 되나? 뭐라도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오셔야지. 전국에서 올 때 오셔야지, 지금. 카자흐스탄이라고 해가지고 해봐. 오케이, 알겠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많은 팬에게 사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팬분은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만, 그 팬분은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만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에다가 사인을 해드릴 건데요. 네. 포스터가 마침 날라온 거예요? 네. 대박이다. 이거 다 세트가 돼, 이것도 다 세트고. 이거 다 세트가 돼, 이것도 다 세트고. 야, 이거 뭐. 1등 하신 분에게는 2천 텐계. 2등 하신 분에게는 500 텐계. 그리고 꼴등 하신 분에게는 0 텐계를 드리는데, 2천 텐계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아유, 잘이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에? 30분만 하자, 30분만. 그리고 여기 자리가 중요하다고, 오자마자? 어디로 갈지? 1. 1. 2. 2. 2. 2. 2. 가운데로 오진 않을 것 같아. 3. 3. 3. 3. 3. 4. 5. 5. 5. 5. 5. 5. 6. 6. 4. 6. 5. 6. 6. 10. 10. 8. 웰컴! 웰컴! 오마이갓!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느러짐 이걸 어떻게 써주냐? 느러짐 땡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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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 인기 많다 여기서 한국병실래 아니요 한국시랄 한국어로 자르세요? 저는 그냥 고맙습니다 오늘 넘도 알아요? 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반갑나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지! 이것도 안 되나 아...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한다고! 미안해, 미안해... 아, 역시 열심히 해야 돼. 울지마, 울지마! 어디 갈까. 실패! 어딜 갈까? 어딜 갈까? 어딜 갈까? 어딜 갈까? 어딜 갈까? 눈이 높아. 오, 얘 너무 귀엽다. 헬로우, 헬로우. 아, 왜 처음 보신 거예요? 바이바이. 땡큐, 땡큐. 아, 귀여워. 안녕. 팬썸가이, 팬썸가이. 우와, 이게 마지막에 뭔가 액션을 취하면 오는데 어떻게 같은 거야? 젊은 남자들이 날 좋아하나 봐. 쏙, 헬로우. 프리비엣. 예, 컴온. 유피엣, 쏘이팟이야. 아, 이거 안 되네. 이게 원래 이 빈이 있나 봐. 이게 뭐, 아, 이게 하려면 이게. 언니 좀 더 보시고 가수있으세요. 뭔가 프리미엣. 아,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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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머. 예, 어? 예스, 맨. 야, 남자는 다 기념해, 대단하.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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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맨. 왜? 이거지. 우미냐크. 밤뿌로지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빠마귀찌 빠자스다. 나 좀 도와줘요. 빠마귀찌 빠자스다. 빠마귀찌 빠자스다. 빠마귀찌 빠자스다. 빠마귀찌 빠자스다. 빠마귀찌 빠자스다. 빠마귀찌 빠자스다. 너무 좋겠네. 걔가 한국인가? 네, 현지학교 때. 우와. 몇 학년이야? 1학년.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요.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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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icios. 고마워. 고마워. Loving Group, by and Beea43. 이런 식이구나. 너무 예쁘세요. 아 그래? 한국말 하시래. 10분 전. 하 내 노래 알아. 여기 주변에 계시네.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인자니?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뭐 만났어요? 야 근데 여기서 만난 거야? 원 투 쓰리. 아 이거 안 밀리는데 이거. 예예. 오마이갓 노노 노 오 마이. 왜 그러노. 미 미. 오마이갓. 와이 와이. 와이 태용. 아. 민하 자부. 민하 자부 제와. 자부 태아. 민하 자부 태아. 왜 여기 오다가 저기 가시는 거야?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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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셨다가 가시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안재가. 오 올rier. 어 슈파시바. 왜 저를 뽑았어요?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 그니까. 하이. 아 얼굴이 얼굴이. 그분이 kafom把. 왜 저를 뽑았어요? 시민에서 받다 합니다. 그래서. 땡큐, 땡큐. 건강하시라고. 역시, 아, 땡큐. 민. 이야! 이야! 외국에서, 외국분들이 이렇게 저를. 살리우. 브리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착하시다. 나 없어요. 나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야, 그거 뭐가 없어. 땡큐, 땡큐. 아, 진짜. 이름입니다. 우리 1박1 알아요? 어, 네. 알아요? 네. 한국말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 한국교육원에서. 어, 한국. 한국교육원에서? 교육원? 한국교육원. 오. 오. 우리 오는지 몰랐어요? 우와. 우리 오는. 몰랐죠? 알았으면 공항에 나왔을 텐데, 그죠? 하하하하. 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하하하. 우리, 코리아. 우리 1박2일 인기 좀 있어요? 음, 네. 음, 네. 음, 네. 야, 솔직하게 고민하셨는데? 방금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또 솔직하게. 음,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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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렇게 적응력이 있는 게 처음 봤을 때 소름 돋았는데 앉으니까 아주 열심히 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로벌 시청자와의 만나 제1회 1박2일 사인회 인 카자흐스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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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2등이 있어요. 고현아, 우리 돈 처음 봐. 차 얼마 갖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 오, 되게 이쁘다. 돈이? 오, 약간 우리 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저희는 이제 근처 카자흐스탄 전통시장인 아르스탄 시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와, 되게 잘 돼 있다. 와, 냄새 되게 좋아. 계란을 한 판을 사네, 500이. 오, 진짜? 와, 되게 싸다. 유유, 유유. 80, 유유. 오, 이거 되게 유유 아니야, 유유. 유유 왜 이렇게 싸? 너 배기면 진짜 배부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까? 헬로우. 와, 이거 귀엽다. 카자흐스탄에서 파니까 당연히 카자흐스탄 스타일이겠죠? 하하하하. 먹을 때만이라도 좀 공원에서 좀. 공원, 공원에서 먹자. 아, 너무 배고파. 좋은 데로 갈까요? 카자흐스탄. 거의 CG야, CG. CG. CG 시원한 것 같아. 네, 여기는 나자르바에프 대통령 공원이고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알마티의 관저가 있다가 수도를 옮기면서 옛 수도의 관저 일대를 공원으로 기부하면서 대통령 공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장하구나, 뭐가. 동네에 조그만 공원에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이, 관저로 와버렸어. 형, 이게 80년? 이게 50원 정도 돼요. 한국도로. 진짜 싸다. 먹어볼까?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먹어봐, 궁금하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거기 있어. 밥이 있어, 밥이. 밥도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이건 좀 찍어보는 것 같아. 그냥 먹는 빵 같은 거. 이거 좀 너무 뻑뻑해요. 누가 찍어보는 것 같은데. 뭘 찍어. 근데 그 빵을 구매하러 치면 공기밥 같은 거라고 해요. 결국엔 나 이거 밥만 먹는 거야. 밥만 먹는 거야? 밥만 먹는 거야? 왜 어쩔까? 그래, 이걸 먹어봐. 이건 케밥. 형, 사이즈 봐. 앙, 물어야지. 와. 이거 가져와야 돼. 그치, 그래야 좀 약간. 밥하고 반찬이에요? 치킨, 치킨, 치킨. 그래, 이거 대박인 것 같아, 이거. 와, 물. 이야, 이야, 이야. 야, 이건 이건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딱, 이거 딱 먹으면 밥, 반찬. 이만큼 떠줄게, 밥 좀 떠줄게.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배고프지? 야, 나도 14명을 했잖아. 빡, 빡, 빡. 나는 뭐야, 이렇게.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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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다 웨딩 촬영. 저기도 왔어. 카자흐스 하는 웨딩 사진을 이렇게 여기 공원에서 많이 찍는다고. 이야, 저분. 저쪽 딜덜리들은 버스를 한껏 냈어. 어머, 강아지도 원입해 놓은 거 봐. 저 사람들 지금 운을 보고 무슨 내가 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그렇기는? 근데 너무 좋아하는 느낌을 poderuela virtual의 대기 failing. 넌 어휴, 우리 찍어주고 아니 house. 고맙다, 고맙다. 고갠만 떨고 있는 난 그런 널 바라보나 고맙다 너그랑 실례씨. 잘 suk 양pla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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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팡! 이 굴렛! 공! 아몰! 아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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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다음 조합. 아침식사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까 너무 많이 맛있을 때 진짜 맛있어요. Everybody! Can we go? 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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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 파티! 가자, 파티하러 가자. 와, 왜 하자. 아, 구바. 오, 완전 소머. 아바나. 아몰! 아몰 타임. 아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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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Where we go! Where we go! 어제 밤하고 느낌이 다르네. 이제 양평 아니네. 이제 왜 묵이네. 배차 봐. 저 차 저 차. 저거네 그거네 무당벌레. 무당벌레 아니고 시보레 옛날 거. 너무 예쁜걸. 이런 차들을 계속 수리를 해서 탄대잖아. 그러게요. 소리 봐. 뒤에도 똥차 하나 있어. 뒤에 똥차 하나 있어. 여기 우리 좌석에. 예스. 방구차 아니야 방구차 있어 방구차. 매연이 되게 심하다는 차. 어? 이거 뭐야? 뒤에 오픈카 있어 오픈카. 와 형 뒤에 오픈카 돼 봐봐. 우와. 우와 차가워. 우와 멋있다. 저거 돈 내고 타는 건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와. 바다. 우와. 쿠바 바다. 쿠바 씨 쿠바 씨. 우와 진짜 예뻐. 여기가. 분노해질 줄 나. 그 왜 영화에 나오는 그 해변가진데? 우와. 맞죠? 현역 씨. 우와 진짜 예쁘다. 야 이제 쿠바 같다. 마레껑. 마레껑? 마레껑. 마레껑 비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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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여기는. 오. 모든 게 다 사진 찍을 뿐이야. 진짜. 그니까. 그니까. 진짜 낯선 도시긴 하랄이. 그니까. 여러분이 도착한 이곳은 아바나 상업의 중심인 오비스포 거리입니다. 오비스포 거리. 주변에 각종 상점도 많고 기념품 시장, 환전소,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아바나의 중심 거리입니다. 약간 인사동 느낌이네. 한국으로 따지는. 명동 명동. 명동. 명동 인사동 느낌. 오늘 자유 관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쿠바 용뽕 퀴즈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쿠바 사람인데요. 앤드리 깨몬또또. 나이가 저희보다 흥림이시죠? 60입니다. 60. 게임 좀 할까요? 오케이. 지금 지루한가 봐. 와이파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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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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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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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오비스포 거리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한국의 흔적? 한국의 흔적. 한국의 흔적. 아직까지는 한국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해밍웨이가 즐겨찼던 다잇길이라는 맛있는 다잇길. 다잇길. 즐겨찼던 더 맛있는 다잇길. 다잇길이요? 다잇길이. 한번 가보자. 다잇길이 한잔 먹지 뭐. 돈도 있는데.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곳. 네잇. 네잇. 와우. 와우. 오우. 와우. 와우. 연주하는 분들. 연주하는 분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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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춤추는 거 봐, 춤추는 거 봐. 아, 흥난다, 흥난다. 멋있다. 형, 사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 되겠네. 크림, 캣, 야사도 해. 아리킬리. 해밍에이. 해밍에이 비어. 아리킬리. 좋다, 맛있다. 이게 여행이야, 아리킬리. 아리킬리. 해밍에이. 땡큐 땡큐 일단 먹자 오, 칵테일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 멋있다 게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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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밍이가 왜 자주 왔는지 알겠다고, 분위기가 이런 데 있으면 되게 영감이 생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와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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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 luckily actually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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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잇 크레잇 와우 4. 4. 7. 5. 7. 5. 6. 7. 7. 7. 7. 8. 8. 10. 10. 10. 10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맥주 10병 우와 대박 맥주 10병이야? 네 이거 안 사기가 뭐한데? 이거 내가 살게 내가 막 하니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거래야 왔다 한국에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텐세우세에 샀다 거래야 외쳐주고 CD 한 자수가 없었다 전재산 다 썼다 내 돈 다 썼다 거래야 아니하십니까 아哇哇哇 Ola sigma Ola 오 깜짝 놀랐어 한국에 많이 감겨질래 여기 코래가 왔다가 많이 들어 약간 동대문시장의 활기 이런 거잖아 그 차래야 왔냐 차이 나면 차이 나왔냐 타이센스 왔냐 여기 저기 와 근데 진짜 한 두 집 건너 전부 이런 라이브 공연을 해요 야 불안해 보이시아 그냥 음박이 계속 나오네 여기 있으면 몸이 저절로 막 리듬을 타고 있어 아주 즐거운 도시야 너무 좋다 아 있어 보여 여행지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 있어 보여 한국의 흔적 아니 한국의 흔적이 어디 있지? 어? 한동인 어? 한동인 한국의 흔적 이발소 한국의 흔적 이발소 아 맞네 이발소 바베로 바베로 근데 이거는 원래 서양에도 다 똑같이 이거 쓰잖아요 아니야 못 봤어 일단 사진 찍어놔 바베로 사진은 찍어놓으면 되지 혹시 모르니까 한국의 흔적 이발소 하나 둘 셋 일단 모르니까 일단 모르니까 찾았습니다 뭐 찾았어요? 한국의 흔적 한국의 흔적 오 동구다 제가 있습니다 동구야 동구 야 이게 뭐냐 이게? 이었적 고민하며 한국의 흔적 찾았습니다 동구가 있어 동구가 돌리게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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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동구 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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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 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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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니꺼? 한국의 흔적은 저희가 사드릴게요 한국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요 시그널도 있고 오 백을 하는 거예요 웨시 바로 보셨어요 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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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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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있다 액타 코리아 몸이 있다 코리아 몸이 있다 오케이 왕타 어떻게 해외색 원곡 원곡 포리아 몸이 있다 비쳐요 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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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있다 포리아 몸이 있다 이렇게 잘하고 인걸리 했는데 어... 어? 예수님 예수님 네 잘 됐다 잘 됐어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갔다 가볼까. 가보죠 한번. 돈이 얼마 없으니까. 와 이런 것도 있네. 종국 알아봤어. 오 종국 알아봐. 예 무비스타.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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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동구 차 쿠바는 주간 아이돌이 안 나오나 본데? 제코나가 주간 아이돌이 안 나오나 봐 동구 맥혀 동구 맥혀 동구 여기 소문났어 이미 여기 쿠바는 동구의 구역이다 흔적 흔적 한국의 흔적 한국의 흔적이 어딨냐 한국의 흔적 이런 서점에 있지 않나? 여기도 한번 가보자 Hola 여기는 옛날 서점인가 봐요 빈티지 서점인가 보다 한국에 흔적이 있어? 없어 없어 We from Korea Do you know Korea? We like Korea Thank you Korea book Yeah Are you sure? Koreaness Koreaness 코레아? 코 enclosed 마르타 손 Associate 한국 국기가 있고 uesta.l 마지막 프레시엔데라 스스로 스스로의 고려아이. 아아! 쿠바 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네. 오, 그러니까 이민 1세대죠. 코레아. 코레아. 하나 둘 셋. 열여덟 시간이요, 열여덟 시간. 한국에 흔적이 있다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많아요, 많아. 시그널도 있고. 여기 되게 많아. 코레아노스, 코레아노스. 코레아노스. 마루타. 마루타 림킨. 쿠바의 한인. 1세대들의 삶이 담겨. 이게 우리 여행의 시작이 될 것 같아. 저기 또 뭐야? 저기 뭐 한다. 뭐? 와우. 롱다리, 롱다리. 와우. 밝아. 얼굴이 밝아. 와우. 와우. 멋있네. 눈가. 자. 동구야. 빨리 사진 찍어. 동구야, 동구야. 오우. 오케이. 동구. 오우. 네. 고맙습니다. 너? 우리 안 찍는 거야? 왜 안 나와? 오징어 오징어 오빠 오징어 오빠 짚어 내가orph의 rendezvous 우리 가운 마인드 와우 와우 어이구 먹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아 한국말 하셔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이름. 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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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액션. 사진 기사로 전락.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스마일 원 투 쓰리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분들하고 사진 안 찍으세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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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왜 사람을 두 번 죽여. 그만하라고. 내가 아이돌계의 대부인데. 여긴 중간 아이돌이 안 나오나 봐. 여긴 게이버스 안 나오나 봐. 1박 2일 나오시면서. 1박 2일 말씀 안 하시고 왜 다른 걸. 1박 2일 안 나오나 봐. 1박 2일 팬 많지네. 우리 보고 싶어하는 팬들 있다면서요. 한 번 먹어봤어. 얘네 잘생겨서 그냥 찍는 거야. 샌드위치 햄버거 먹어. 유 헤브 머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그게 저거. 내가 CD를 탔었잖아. 헌드리. 이게 밥이라고? 밥이 포기하고 음악을 샀어요.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아니 들어오지도 마.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같이 해야 사드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뭔가 미션을 해야 된다. 무슨 미션? 제가 볼 땐 밖에 나가서. 네. 마네킹으로 잠깐 속였어요. 마네킹으로 잠깐 속였어요. 한 10분만. 서서. 이런 앞에. 통을 놓고. 거기서. 10분만. 통에 하나라도. 벌리면. 하나라도 벌리면. 데프콘 퍼포먼스. 10분만. 아, 땡기, 땡기, 땡기. 구바노. 오케이, 땡기, 땡기. 구바노. 구바노. 의창장 사는 점을 넣고 모 sukup. 수 tv 먹 Two nom. 그대log. 가 From題 if you want to try. 그대log had such a apple. 아. 쌈 пит. 쌀 아. 쌀 펄리즈. 쌀쯤 이맘만큼aten speeds. 온다 놀랬면 돼? 무슨 jumpsuit이 하라고만 하네? 알증 나고 와서 딱 먹었을u. 아. 팬님, 박 hah! 형님은 진짜 타고난 악마인 것 같아. 좀 볼까요? 보고 올게요. 오케이. 제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무도 안 찍어. 아무도 돌아 안 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저거 뭐야? 곰이야? 오케이. 코레야. 동부야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나도 가야지. 최악이야. 최악이야. 최악이야? 안 됐어? 천수를 못 해서 그래. 왜? 에이. 너무해. 아영화. 형화 좋아. 형화 좋아. 내가 돈 안 주겠다. 춤을 추란 말이야, 춤을. 홍보, 홍보. 홍보야, 홍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좀 멀었어. 땡큐, 땡큐, 땡큐. 나가야 되니까. 땡큐, 땡큐, 그레시아스. 멀었어. 햄버거죠.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 물이 풍성하다. 시원해. 맛있어. 맥주포 음식에 있는 향신료가. 원래 9박 콜라가 짠가? 원래 9박 콜라가 짠가? 뭐야? 뭐야? 소금 넣니? 물. 쌀. 쌀은 소금. 한번 보자 좀. 들어가시죠. 아, 드디어 들어왔어. 와. 자, 이제. 잠자리 아니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도대체 무슨 기획입니까? 내가 봤을 때 데자비 여행 같아요. 나도 먹으려고. 해줄까봐. 생각해 지금 뭔가 하나의 그림을 위해 시간을 떼고 있는데. 다시 빠져. 어쩔까나 너는 머리를 오늘도 못 감아. 그게 아니고.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어떻게. 너가 버텨줘야. 정말. 정말. 너가 정말 이바겐을 사랑한다면. 형, 이거 에피소드예요. 그냥. 그냥. 이게 처음에는 에피소드인 줄 알았는데. 찍다보니까. 메인이 메인. 메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저녁하신 한 rein. 하. 뭐. 오늘 많은 현지 분들과 한국 교민 분들도 만나고, 고려인의 후손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참 이 quan bị. 한국분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 시험은? 재미 알아요? 잠시만요! 1번! 아까 고려인 말씀하실 때 대충은 알고 계셨는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계시고요 그 중 알마트에만 2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요 많이 계시네요 올해가 고려인 정주 80주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거야? 이제 이틀 만에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구만 여기가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지당에 최초로 정착한 곳입니다 최초로 여기 이런 데 온 거예요? 이야... 막막하겠다 진짜 왜 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정착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퀴즈하면서 잠자리로 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잠자리가... 오늘 잠자리 복불복은 퀴즈인가 보다 야외 지침이 아닙니다 세 분 모두 어제 주무셨던 방에서 함께 주무실게요 그리고 한 분만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분은 2, 30분 거리에 24시간 마트가 있는데 심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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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심부름이요? 저희 제작진과 비품 여러분들이 같이 쓰는 비품이 모자란 게 있어서 우리가 왜 제작진 심부름을 해야 돼요? 잘한다 아니 뭐야 우리가 왜 심부름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혹시 혼자 가는 겁니까? 예 혼자 가는 겁니다 에이 안돼 혼자 어딜가 깜깜한데 휴대폰들이 칫솔이 없어서 양치를 못하라고 그걸 안 사왔어 칫솔이 내 거 써 내 거 내 거 써 내 거 내 거 써 같이 가족이지 뭐 다 형 갔다 오면 머리 감기 해줄게 하하하하하 야 누가 그렇게 해줄게 말 돼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고려인에 관한 휴지 나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데 오케이 오케이 얘 좋네 오케이 오케이 얘 좋네 오케이 오케이 안중근 의사의 아명은 무엇일까요? 안 은 치 김종민 정답 진짜야? 우리 선생님의 나이는 서른살입니다 정답 아우 영수하러 올라가니 유출된 거 아니야? 유출된 거야? 갑시다 나 안 걸리면 돼 고려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한인들이 연애주로 이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네 갑자기 이주했었죠 아 거짓 들어보면 알죠 되게 똑똑해 보이죠 2차 세계대전을 앞둔 1937년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때 연애주에 살던 17만 2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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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없어 태현 아 깜없어 태현 내가 했잖아요 너 까먹었다고 살짝 까먹었다고 가만히 있어봐 아 너무 애들이 길잖아 단발을 이킬까봐 단발을 이킬까봐 단발을 이킬까봐 땡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첩자인 줄 알고 이렇게 그 소련에서 막은 거죠 네 태현 정답 네 태현 정답 네 태현 정답 연애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간첩활동을 위헌에 방제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확히 했네요 간첩 나온다고 억울하게 중앙아시아로 방제 이주하게 됐습니다 1947년 연애주 지방에 거저던 한민족이 일본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때문에 이곳에 강제 이주 되어 시베리안 시베리안 횡단열차 들어보셨죠? 알죠? 블라디보스토리소 네 고려인들이 이 시베리안 횡단열차 화물칸에 진려 이류를 했는데요 그렇게 약 한 달여가 걸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지역에 정착을 한 아 아 아 우슈토베였어 맞아요 고려인은 강인한 개척 정신과 생명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황문지를 개척해서 장물을 재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문지를 개척해서 장물을 재배했습니다 조민 고려인들에 의해 정답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재배된 이 장물은 무엇인가요? 조민 감자를 많이 좀 부셔가지고 감자를 저는 했다고 저는 대현 정답 감자 네 조민 씨는 감자고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였나? 어? 옥수수였나? 아 아 무슨 같아 아까 아까 옥수수 봤는데 어 고구마 해 밀 밀인데 밀 나 밀 나 밀 밀? 그죠 밀 제발 정민 씨는 감자 옥수수 밀 근데 모두 정답이 없습니다 쌀 아니지 아니 감자봐 쌀 loc 난 보리 보리 мин 나는 팝 나는 팝 330 протáis 샤이 야 아니 네 이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오.. 오.. 양파도 아니에요? 은하 머리 같아 아 Jessie 여기서 양파면 대박이다 진짜로? 양파를 구했다고? 네, 정답은 쌀입니다 쌀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네 한국인은 밥심이지 왜 밥심이겠어? 쌀! 1937년 열악한 시대에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벼농사 기법을 전수해서 이곳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요 그 덕분에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넓은 논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퀴즈 끝났죠? 오, 둘이야 백분치야 아니, 쟤 제일 맞춘 사람이 아니, 쟤 제일 맞춘 사람이 아니, 쟤 제일 맞춘 사람이 야, 공부 제일 맞춘 사람이 야, 공부 제일 맞췄잖아 아까 쟤 제일 잘생겼어 고려인들이 그렇게 정착한 이후에 가장 합심해서 지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극장 종일! 네, 김동민 씨는? 연극하는 무대 극장 극장이야? 극장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극장인데? 정일은 영상이고요 영상 너는 연극하는 무대 난 연극 정준형 씨, 김종민 씨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 정준형 씨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2주일 했어요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어 뭐겠어? 집 정답! 나는 그럼 학교 차태현 씨는 학교 집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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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랑 숙소 진희랑 숙소 진희랑 숙소 진희랑 숙소 진희랑 숙소 이거 왜? 진희랑 숙소 진희랑 숙소로 숙소로 여러 명 안 숙소로 숙소로 몇 명만 자는 거야 단독 주체가 아파트야? 집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 형인가봐따 학교인가봐따 네, 차태현 씨 아, 내가 학교 하려고 그랬을까? 오 이렇게 해서 차태현 씨는 일단 면제 어?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몇 개하고 면제하는 거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만 맞히면 돼 우와, 나 카드하랑 맞는 거 같아 아니 진짜 동민아 뭐 어디서 공부했어 다음 문제입니다 김치는 절인 배추와 양념으로 만드는데 당시 이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으로 김치를 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정답 감자 정민! 오이 아까 오이 먹었을 때 엄청 잤어 오이 오늘 김치를 만들었다고? 대추다 대추 대추다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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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 다 하시죠 절인 배추랑 양념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색깔을 떠올려 보시고 5 4 오렌지? 오렌지 정답 김치를 과일로 어떻게 당된다는 거야 당근 김종인 씨는 심부름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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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비품 비품 기노나 입고 칫솔 칫솔 데로 새것 쓰면 되고 다 당근 당근 김치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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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진짜 장난치지마 형, 이거 뭔데, 이게? 아, 왜? 이게 뭐야. 가시죠.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일어나다. 정말. 자, 잠깐 이제. 갔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약들이 끓어지면 어떻게 여기 맞어? 뭐야, 저 가아, 지금. 우와, 저 큰 거, 저 큰 거 봐. 여기 뭐? 여기 마트 맞네? 맞네. 샴푸, 당근, 당근김치 이제. 당근김치. 모르, 모르고, 과까리스키? 어? 김치. 어, 힘내. 어, 힘내. 어, 힘내. 맛있죠, 다 골랐습니다. 아, 여기 바닷가. 이거 그림이다, 진짜 그림. 야, 뒤에가 진짜 세트야? 세트야, 세트. 우와, 비가 오는데 해가 뜨고 있어. 여기라고 그러지? 우와, 왕섹시. 멋있다. 성년식 촬영이에요, 성년식. 성년식? 여기서는 15세. 15세? 저분이 15세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따지면 스이식스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뭐야? 너 왜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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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픈데.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여자들은 이런 고통을 참고 하는구나. 아, 아파. 뭔데 이렇게 아프? 아, 아파. 에기는 잘 찾는. 빼야하게 누워요, 영영이. 아, wären 이거 흥야 아... 여러분, 지금 쿠바 관광을 하셨는데 진정한 쿠바 관광은 뮤직! 댄스! 그래서 지금부터 쿠바의 가장 대표적인 춤인 쌀쌀을 배워보겠습니다. 쌀쌀이면 또 내가 쌀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쌀쌀쌀아. 진짜 쌀쌀쌀생님. adslソ y todos los le reflexion los que visitan com skipped en esas no de Chair el hombre es el que mandan el asa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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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소 와우 와 나이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직접 쌀쌀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춤을 배울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댄스를 보여주셔서 나를 뽑아주세요를 직접 어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아니 이 형은 기본적인 그룹이 있고 이 형은 창피함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르고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어 오빠 강할어따! 그거 orbiting 않고 털어버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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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기지 저거! 이 창피아 대매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우리한테 은춘아 허리야 어떠셨는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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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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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foul, and 5,6,7, 08, 5,6,7, men, left foot, and lady, you're right foot. 1,2,3, foul, and 5,6,7, foul. 1,2,3, 5,6,7, 1,2,3, 5,6,7, 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저녁복불복 쉘위 쌀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쿠바에서의 첫 번째 저녁식사는 쿠바 전통식입니다 각자 파트너 선생님과 쌀쌀 공연을 하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1등은 푸짐한 전통식을 주시고요 2등 3등은 가보시면 압니다 김준호 씨 뭐하세요? 스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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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흔들어 바로 쉐킹 바로 쉐킹 자 그럼 성공 안 들었다 스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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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s 스타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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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building hh ㅎ thats aha Sami 제가 1 these 3 5 log 1 these ah 으 으 으 으 bras 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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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루니퍼! 잘한다! Uno, Dos, 셋! 와아아! 굿 티쳐! 와하! 데프콘의 나라구나! 잘한다! 쿠바 완전 사랑해요! 아하! 감사합니다! 다음 선수! 아까부터 사이스 선생님이 아까부터 사이스 선생님이 떨리고 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즐거움으로 점수 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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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uwu! 예라고! 멈추게 되어있는 멈추게 되어있는 멈추게 되어있는 멈추게 되어있는 멈추게 되어있는 알레 DJ tub기 그냥 멈추게 되어있는 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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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멈추게 되어있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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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누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많아 그가 제일 많아 은채는 사람은 저를 밥 먹고 싶었나 봐 이를 밥 먹고 싶었나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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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를 밥 에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그 장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돈인데? 이게 뭐 쪽지라고? 네, 아주 쉬워요. 길 찾는 거에 거의 달인 기준이라서.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10년 때 가자. 1등이 같기도 하고 안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ol. 우리의 Ol-LinDI 형 준 선수. 어디 해? 뭔 temat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Q. 신선을 키워둔 방송은? 나는 스引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